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전거에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런던 외곽쪽에 있는 옥스퍼드라는 도시를 가보려고 합니다. 아침 일찍 나왔어요. 집 쪽에서 기차를 타서 런던 중심가로 가서 다시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데 저희 집에서는 한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남한 superst Г suits 런던 중심 dys갑니다 retir기 Imagine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목스포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별읍시장 느낌인데? 이 비닐 동료 아니야? 응 앤티크? 난 사면 안돼 이거 사면 다 짐이야 이런 것도 해, 멋있네 아, 골든 스니치 어, 그러네 이거 응 어제 먹었다고? 어제 먹었다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는 처음인 여기 아니, 아니, 아니 일본에서 봤을 때, 그냥 이렇게 아, 오케이 네, 일본에서 봤을 때 아, 이거 맛있겠다 이런 거 먹어야지 고기 이거 삼겹살 아니야? 안녕 안녕, 안녕 괜찮아 이쪽으로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점심 먹으면 될 거 같은데 저 맥도날드 있으면 쉬네야 버거킹이라고 맞아 크라이스트 철치에 도착했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제일 유명한 크라이스트 철치에 왔습니다 해리포터 촬영지로 유명한데 저는 그것만 알고 왔어요 그거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고 지났네 이거 옥스퍼드 대학교들 중에서는 제일 큰 대학교 인 거 같고 그래서 엄청 큽니다 여기 크라이스트 철치는 교회이자 대학교인 곳입니다 This way 약간 학생처럼 학생 학생? 나 옥스퍼드 대학생 여기 해리포터 영화에 나왔던 장소 진짜 신기하네 뭔가 실제로 오니까 나치 이거야 이제 제일 궁금한 제일 설레는 곳으로 가기 직전인 것 같은데 와 대박 여기가 여기가 지금도 아직도 식당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대학생들이나 교직원 식당으로 수백 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너무 신기하다 영화에서 봤던 장면을 직접 보니까 뭔가 나가기 아쉽네 왜 이렇게 나가기 아쉬워 와 대박 이게 대학교라고? 좋았다 요 방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수업을 듣고 있다고? 옥스퍼드에서 가장 큰 쿼드래요 그래서 공부하면 공부할 맛 나겠다 입장료가 16파운드 정도 하는데 16파운드면 한국돈으로 25,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처음 예약할 때는 좀 비싸게 느껴져서 기대한 것보다 너무 이뻐서 좋습니다 이게 대학교라니 우와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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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칼났나 ㅋㅋㅋㅋㅋ 이제 성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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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 나도 밥 좀 나 여기서 밥 먹고 싶어 돈 내고 먹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봤다 힐링되는 건가? 아따 날씨 찌기네 말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아 온 김에 비누 하나 골랐습니다 여행 때 쓰려고 안녕 뱀소리냈는데? 어 하악질하는데? 하악질 헬로우 뭐 먹을거라? 모르겠어 한번 보자 오빠 맛있어 그리스 음식 두개에다가 저런거 사이다 하나만 사자 반박에 돌아야겠다 자리를 잡고 있을걸 그랬나 내가? 아 현명하지 못하네 그리스 음식이랑 팍타이 시켰습니다 점심 먹으러 옛날 자전거네 사이클리스트 언니 사이클리스트 언니 사이클리스트 언니 여기 크네 커버드 마켓이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고 계속 싸돌아다니는 중 도비 헤토랑카페 도비 이거 먹을 수 있는거같죠? 예 여기도 대학교인가? 여기도 대학교인가? 여기도 대학교 다른 컬리즈 이런거 여기도 여기도 대학교 이쁘네 이쁘네 나도 몰라 여기 어딘지 나도 몰라 여기 어딘지 저기 올라가서 볼 수 있나? 와 저기 대학생들 아니야? 책 보고 있어 지금 저렇게 독서 가는? 저 분위기 아니야 좀 신기하긴 하다 관광객들은 못 들어가고 대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게 영화같네 저 학생분이 제일 영화같아 이런거 없어? 몰라 이런거 다 막 지나갔다던데? 내추럴 히스토리 박물관에 왔습니다 여기 박물관 구경좀 하고 다음 코스는 몰라요 다음 코스는 없어요 발 가는대로 구경중 자연사 박물관입니다 동물? 새? 막 이런거 공룡도 있구요 잘해놨네요 입장료가 없어서 공짜로 볼 수 있어요 해누다가 괜찮은 곳이에요 이런덕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전거 얼굴이 너무 빨개 아니 내 얼굴은 좀 괜찮아 목걸이 내려온 듯 몸 전체가 빨개졌어 자전거 많이 타긴 타 자전거 4주차 보다 다른 주차가 더 맞네 난 여기서 타는 것 같은데? 응 린 잘가 조심해서 가 맥주를 마셔가지고 얼굴이 엄청 빨갛습니다 아무튼 오늘 옥스퍼드 기차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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